그게 정말이오? 예. 민씨 집안에서 친척과 경련군을 죽이려고 했사옵니다. 그걸 왜 이제야 말하시오? 그건... 그럼 여태껏 날 속여온 것이오! 속인 것이 아니오라 말씀드릴 기회가 전하 전하 당장 민무유가 민무유를 잡아드려 군문하시오. 이 일에 배우가 누구인지 그들이 이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시오. 유리, 조로라. 돌려라. 돌려라. 다른 데로 구하지 못하겠느냐? 너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? 우리 부르오. 정말 부르오요! 빨리 봐라! 멈춰라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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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전마마, 여기 오시면 안희대웁니다. 아... 당장 지우고라. 고소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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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